이분은 KT의 원정팬 같으신데요. KT 선수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얼굴 표정 보세요. 희비가 저렇게 헷갈리시나요. 귀여우시네요. 표정도요. 공구 열정이 대단한 팬이에요. 보니까 혼자 오신 것 같아요. 대단한 열정이십니다. 제가 봤을 때는요.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또한 팀 전체를 KT를 응원하는 선수까지 중에 한 어린아이가 아주 큰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요. 이 여성팬 혼자 오셨는데 과연 마지막 이 여성팬의 표정이 어떻게 될지